안녕하세요.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한 제3대구치 발치 정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세 남자 환자로 우측 제3대구치 발치를 하고자 내원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아래 모두 제3대구치가 존재하고 있고 상악은 완전히 유럽션이 되어 있습니다. 하악은 유럽션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버티컬 임팩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매복의 깊이가 조금 깊어 보이다 보니까 하악관과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맨디블러 캐날의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직접 루트와 접촉하지는 않고 옆으로 빗겨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CT를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상악 제3대구치는 완전히 매복이 되어 있고 하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매복 상태로 있고 주변에 잇몸에 약간의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악 제3대구치를 위한 CT 촬영을 했는데 예상대로 파노라마에서 하악관의 라인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역시 제3대구치가 약간 설측에 이렇게 뿌리가 겹쳐 보이는 것을 보입니다. 캐날과는 별 관계가 없는 상황이죠. 이 환자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버티컬 임팩션의 레이무스 관계는 클래스 2이고 깊이는 포지션 B가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하악관과 단순히 겹쳐 보입니다. 페리코로나이티스가 있어서 발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파하샤얼리 이럽션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30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때에 따라 조금 예상보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고 레벨 1이나 2 정도로 보면 되겠고 간단하게 플랩을 열고 아마 엘리베이터만 잘 쓰더라도 손쉽게 발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는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손쉽게 하악과 상악이 발치가 되었습니다. 이 정리를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플랩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미니멀 플랩을 열어서 크라운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플랩을 살짝 열었는데 크라운이 관찰이 됩니다. 주변에 페리코로나이티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3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럭시애이션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게 럭시애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근심 쪽에서 간단한 엘리베이터만으로도 쉽게 럭시애이션이 되어서 아주 손쉽게 그렇게 발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악 간단하게 발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간단하게 소켓을 큐리티지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봉합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상악도 발치를 하기로 했는데 상악 역시 근심 쪽에 엘리베이터를 넣었을 때 아주 손쉽게 발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악하악 제3대구치가 발치가 되었습니다. 그 어제 세 장을 물려서 끝을 내었습니다. 아주 손쉬운 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례는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발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쉬운 정례는 사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발치를 하는 데는 2분 정도가 걸렸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 않지만 이 정례는 비교적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정례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